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네입니다 오늘을 배울 표현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이겠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할 가능성이 있어 무엇은 가능해 라는 표현을 은근 많이 써요 그쵸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을 얘기할 때에는요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자 첫 번째는요 이길 가능성이 있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기다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기다? win 근데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it's possible 뒤에 to win 이라고 해볼게요 뭐라고요? it's possible to win 뭐라고요? it's possible to win 좋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할 때 우리 to를 끼워 넣어서 뭐라고 한다? it's possible to win 시작 it's possible to win 시작 it's possible to win 고치다 어떻게 할까요? fix it 뭐라구요? fix it 뭐라구요? 자 이번에도 우리 무엇을 잊지 않고, to 잊지 않고 쭉 가보겠습니다. 그것을 고치는 건 가능해. It's possible to fix it. 시작. It's possible to fix it. 그 다음에는요.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작동하다는요? 작동하다는 work 뭐라구요? work 뭐라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work라고 하면 일하다 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는데요. work는 일하다 뿐만 아니라 작동하다, 어떤 기계가 작동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이거 천천히 볼까요?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라고 할 때는요. it won't work라고 해볼게요. 뭐라구요? 따라해보실게요. it won't work. 뭐라구요? 여기서 won't는요. will과 not이 합쳐진 단어 되겠습니다. will, not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 won't 뭐라구요? won't 뭐라구요? 자 여기서 왜 will을 썼냐? 우리 will은 언제 쓴다 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w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쓴다 했어요. 그쵸? 그 뒤에 not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넣어줬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것이 작동하는지 안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미래에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it will not work. 시작! it will not work. 합쳐서 it won't work. 뭐라구요? it won't work. it won't work. 뭐라구요? it won't work. 그럴 가능성이 있어 쭉 갑니다. it's possible. it won't work. 시작! it's possible. it won't work. 다시 한 번요. it's possible. it won't work. 시작! it's possible. it won't work.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너가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너가 알다 부터 가볼까요? 너가 알다? you know. 그렇죠. 너가 알다? you know. 너는 모른다는요. you don't know. 뭐라고요? you don't know. 알지 못한다. 뭐라고 할 거예요? you don't know. 시작! you don't know. 너가 알지 못할. 다시 말해서 너가 모를 가능성이 있어. it's possible. you don't know. 시작! it's possible. you don't know. 다시 한 번요. it's possible. you don't know. 시작! it's possible. you don't know.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계속되다 라는 표현은요. 우리 외울까요? go on. 뭐라고요? go on. 계속해서 가다 라는 뜻이에요. go on. 뭐라고요? go on. 계속해봐. 라고 할 때도 우리 go on. 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go on. 계속되다. 뭐라고요? go on.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t's possible to go on. 시작! it's possible to go on.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길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해볼게요. 시작! it's possible to win. 이번에는요. 그것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시작! it's possible to fix it.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시작! it's possible it won't work. 이번에는요. 너가 모를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해볼게요. 시작! it's possible you don't know. 이번에는요.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라고 해볼게요. 시작! it's possible to go on. very good. it's possible you don't know. it's possible to fix it. it's possible it won't work. it's possible to go on. it's possible to win. 이길 가능성이 있어. it's possible to win. 내가 모를 가능성이 있어. It's possible you don't know.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It's possible to go on.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It's possible it won't work. 그것을 수리할 가능성이 있어. It's possible to fix it. 좋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할 땐 우리 It's possible 이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며 우리 strong-tractmême anime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